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그리메이스 레이스를 해볼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! 그리메이스가 저를 업고 있네요 오 여기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걸까요?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뭐... 뭐가 지나가는 건가? 엄청 빠르게 누군가 지나가고 있다 밑에 바를 보면 엄청나잖아 저는 어딨죠? 아직 엄청 초반이라 저는 보이지도 않네요 이럴 수가 어 이거... 어 저 앞에 천천히 가는 친구 보인다 저랑 처음 시작하는 친구인가봐요 저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오 따라잡았다 저 먼저 가요? 그래봐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너무 차이 나는데? 벌써 몇 바퀴채 돌고 있어 이렇게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? 대체 속도는 어떻게 높아지는 건가요? 이 그리메이스에게 쉐이크를 줬을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달리기의 기록은 100도 못 넘을 것 같은데 지금 79면 어?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 그래도 80 돌파 뭐야? 어? 쉐이크도 들고 있었어 저 초록 그리메이스는 이거... 달리는 그리메이스를 꾸밀 수도 있나봐요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건가? 여기... 어? 알을 살 수 있어요 이거... 펫 다는 건가보다 펫을 달면 강화가 되지 않을까요? 이거 펫을 어떻게 사는 거지? 저는 236개가 있으니까 일단... 선물을 받고 뭐 쉐이크도 준다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알을 사볼까요? 이 뭐야... 어떤 걸 열어야 되는 거지? 이거? 누르면... 어 나온다! 제발 좋은 펫이 나와라 이 뭐야... 커먼이잖아 그래도 이거 달고 가는 게 더 빠를까요? 오 언제... 또 달리기가 시작된 거야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? 다음번에는 대기 시간에 얼른 펫을 열고 달아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빠른 건가? 저는... 오 빠른 것 같다 아까보다 숫자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... 옆에서 저는 엄청 편안하네요 그리메이스만 열심히 달리고 있어 힘내라고 오랜만에 목맡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달리지 않는다는 것도 오 좋아 근데 친구들이 너무 번개처럼 지나간다 옆에 슉슉 지나가요 색깔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왔으려나? 이게 2분 정도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97 오 이번엔 100은 무조건 돌파다 밑에 빠보면 저희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다른 친구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?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죠?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물어볼 틈도 없어 금방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어? 500? 지날 수 있을까? 저 초록색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노란색이 됐어 1K 지났다 이러면 그래도 기록이 바뀌었겠지? 빨리 승리수를 얻어서 다른 좋은 펫을 뽑고 싶습니다 저 커먼 말고 뭔가 특별한 오 끝났다 게임이 끝났어요 오 엄청나잖아 뭔가 엄청나게 강해보여 이거 쉐이크도 얻었다 아 그럼 스피드가 늘어나나봐요 오 좋은데? 그럼 빨리 빨리 알을 열어봅시다 아까 초록알 열었으니까 지금 635개 있는데 어? 이게 뭐야? 클릭을 하라고? 여기 클릭하면 오 쉐이크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쉐이크를 클릭해야 빨라지는 게 아닐까요?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열심히 클릭해봅시다 저는 근데 쉐이크가 몇 잔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3, 2, 1 고 오 오 엄청나다 아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군요 오 이제 막 화면이 잘 안보인다 엄청나게 빨라요 구독 오 속도감이 굉장한데 달리는 모습은 똑같은데 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숫자가 잘 안보일 정도로 오 이런식이면 몇번 더 달리면 저도 저렇게 휙휙 지나갈 수 있는게 아닐까요? 벌써 노란색 돌파입니다 오 이 정도면 한바퀴 노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뭐지? 이건 스킨인가? 아니야 괜찮아 뭘 쓸 수 있는건 없나요? 나도 다른 스킨도 얻고 선물도 얻고 싶어요 많은걸 획득해야 이 그리메이스가 더 열심히 달리지 않을까요? 오 하지만 제가 이 서버에서 꼴등같아요 아니야 꼴등이어도 경주를 포기할 수 없지 달려야 한다고 꼭 1등만이 중요한게 아니야 경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면 선물이 있을 것이다 오 이제 30초정도 남았다 오 핑크색 오 한바퀴 못 돌을 것 같기도 하고 안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리는거야 이거 빠르게 달리려면 어떤게 좋은건가요? 클릭을 해야 달리는건가? 앞으로 달리기를 눌러야 빨리 달리는건가? 속도감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 막 흔들린다 얻을 수 있는건 다 얻어주지 오 달았다 오 초사이언같은 머리로 이 펫도 뭔가 강력해보여 그리고 걸어다니는것도 좀 빨라졌어요 빨간알에서는 오 짜잔 에픽 크로우다 크로우라면 좀 세지 않을까요? 여기 오 이거 클릭 못했네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건가? 클릭을 많이 해야 오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들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군요 저만 몰랐어요 알려줬어야지 여기 출발하기 전에 부스터 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 이걸 누르고 달리는거야 그렇지? 어어 어 진짜 총알처럼 튀어나가네 엄청 빠르잖아 어 그래도 오 이 나가는 속도가 오 상당해요 뭐야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니까 저는 엄청 느리네요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오 방향이 잘 안잡혀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패스를 다니까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뭔가 속도땜에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초록색 노란색 좋아 이건 이 정도 속도면 무조건 한바퀴는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봐야겠죠? 크리메이스야 내가 꼭 완주하면 쉐이크를 주겠다 쉐이크를 줄 수 있을까요? 이거 엄청 빠르다 뒤로 가는 것 같아 오 여기 구간 통과하고 마지막 하늘색 여기만 돌면 저도 한바퀴를 도는 건가요? 오 뭔가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? 오 돌았다 우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왕관도 엄청나게 획득입니다 오 이 정도면 뽑기 많이 할 수 있겠다 펫을 많이 뽑아가지고 좋은 펫을 달고 있으면 크리메이스가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? 오 안보여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니까 그래픽이 이렇게 깨지는 건가? 오 이제 끝나간다 엄청나잖아 이게 뭐야 막 바뀐다 오 속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엄청나잖아 오 끝났다 오 수고했어 그리메이스 선물을 받아 봅시다 이건 뭐지? 오 뭔가 마법 같은 건가 봐 펫 마스터? 이건 펫을 강화시켜주는 걸까요? 저는 충분하니까 이 초로가를 깨보겠습니다 좋은 거 오 레어 또 괜찮은 건가? 업스피드를 높이세요 여기서 얼른 클릭을 하고 과연 얼마나 속도가 높아졌을지 쉐이크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어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 그렇지 오 그래봐야 또 꼴등인가? 이럴수가 아니야 강화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아닌가? 뭔가 이 펫을 강화하는 것도 먹었다고 그 마법을 쓸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을까? 빨리 가보자 그래도 아까보단 훨씬 빨라졌죠 이거 매직 어때? 아 한 명 더 달 수 있는 거였나? 아 그렇구나 뭐야 좀 빨라진 건가? 속도를 알 수가 없잖아 아 여기 속도 표시도 있었구나 아직 초록색이네 엄청나게 갈 수 없네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속도도 좋아요 엄청 빠른 것 같아 부럽기나 나 몇 바퀴를 도는 거니? 나도 한 바퀴 완주하고 두 바퀴도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오 돌았다 다시 오 확실히 두 번째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두 바퀴는 안 되는구나 이럴 수가 오 완주하기 힘들어 계속 달려다니네 뭐 제가 달리는 건 아니고 그리메이스가 달렸지만 이거 하나 더 뽑아볼까? 좋은 거 뭐 나올까요? 두구두구 오 커머니야 유니콘이 예쁘긴 하지만 커머니라니 아쉽네 오늘은 그리메이스 레이스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사 вел화 자막로 유니콘이 바이러니 기상 0 유니콘이 전 백듬 Miles 안 apps 마 바이러니 Target